낭만서점 21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말 안 들으면 다 물어뜯어버릴 거야. 선아몽입니다. 아니 이런 폭력적인 말로 시작하시다니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양들의 침묵이고 한니발 렉터 박사가 굉장히 차분하게 지적을 읽다가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 죽이는 게 다른 살인마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물어뜯어버려요. 그리고 살인마들은 총을 굉장히 갖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총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칼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본인의 이빨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하다. 내가 여름에 오싹오싹 숙집에 미저리 말고 양들의 침묵을 했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선이 없을 텐데. 아 맞아.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호남편관님 마음에 담아두셨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이제 3일을 한 사람이 두 분께 팥빙수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드렸는데요. 아직 한 분이 연락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호남편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양들의 침묵을 다루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렇죠.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희한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명세 감독님 있잖아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형사 듀얼리스트. 감독님하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만나 뵀는데 갑자기 이명세 감독님이 이명세 감독님은 누구나 남자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웅이 형 팟캐스트 하더라고. 낭만서정. 재밌게 잘 듣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명세 감독님이 들으신다고요? 근데 그날의 행사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마스터 클래스 자리였거든요. 근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할리우드 감독이 있었어요. 조나단 대미 감독. 그게 누구냐. 양들의 침묵을 만든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인연이야 이러면서 제가 양들의 침묵을 딱 이 책을 다룰 책을 꺼내면서 감독님 혹시 이 책 읽고 싶으면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보내줘. 그래서 허상편원가님이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읽고 있어서 이 책을 감독님 사무실에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묘한 인연이죠. 이명세 감독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또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궁금해지네요. 책 안 보냈다간 정말 큰일 나겠네요.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그렇죠. 사무실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양들의 침묵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댓글 소개부터 할게요. 네. 먼저 팝방에 있는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김보라 감독의 벌세 관련한 시나리오 책자가 나와가지고 그 방송을 했는데요. 그거 듣고 사락사랑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해. 1994년이었죠. 영화적 배경이기도 하고요. 교실엔 가족을 잃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영화를 볼 자신은 없는데 방송을 들으니 어쩌면 영화를 보면 그때 감싸주지 못했던 제 친구들을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용기가 나는 방송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사락사랑님께서 그 당시에 상품백화점과 관련한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재난들이 또 계속 한국 사회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본인이 꼭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주변에 그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런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런 공통의 기억들이 있는데 또 누군가에겐 그 기억이 또 워낙에 개인적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아픈 마음이 풀어졌으면 또 방송한 우리로서 그리고 또 그때 출연해 주신 김보라 감독님에게도 좀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AN192370님께서 이런 이벤트에 어디서 다윈 영의 악의 기원을 공연하는지 말씀을 안 하셨네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좋은 공연인데 우리가 가야지 장소 말하면 안 되겠어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티켓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 티켓은 청취자 여러분들 몫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한다고 AN192370님이 친절히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 참고로 하시면서 S석. 꽤 비싸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다섯 분께 1인당 2매씩 이제 CJ 토월 극장에서 하는 이 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S석입니다. 네. 유튜브 출판계 브리핑 영상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교보문고 빌딩 광화문 교보문고 빌딩에 걸린 현판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글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글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장성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교보문고 앞 지나갈 때면 참 뭉클할 때가 많았는데 좋은 기억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출연도 하시면서 편집도 하시는 이주영 기자님 어깨 더 무거워지라고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는 교보생명 빌딩에 걸려있는 이 글귀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캘리그라피. 아, 맞아요. 그 포인트. 그렇죠. 이 양식이 이 내용과 절묘하게 어울리면서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출판계 브리핑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저희 이제 출핑, 번외편, 쿡방도 그렇고 채널 교보문고로 이제 유튜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프로그램이 오늘의 부켈리라는 이제 영상인데요. 거기서 보면 연필로 또 글 쓰는 거 보여주는데 뭐 좋은 글귀도 글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렇게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거 자체로도 마음에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덤으로 오늘의 부켈리 교보문고 채널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런 좋은 시들 또 구절들 지하철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 그 스크린도어에 그 글귀가 있잖아요. 그 글귀도 물론 좋지만 왜 교보생명 빌딩에 있는 그 글귀가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역시 손으로 쓴 글씨와 그냥 인쇄된 글씨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 저도 또 손으로 쓰는 글씨 좀 많이 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한때는 저도 글 되게 예쁘게 잘 썼는데 언젠가는 허나홍평론가님이 쓴 손글씨가 또 교보생명 그 빌딩에 걸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댓글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각만 하나도 기쁘네요. 꿈은 실현된다. 드림스컴 트루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기의 브리핑입니다. 이주연 기자님 나와주셨는데요. 목소리가 되게 톤이 높죠. 평상시와 다르게. 이유가 있죠? 네. 대역죄인 이주연입니다. 대역죄인보다 더 좀 죄가 많죠? 아유, 죄가 많다니요. 저희가 녹음을 첫 번째 하고 제가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이제 두 번째 녹음을 진짜 빨리 끝냈는데 방금 들어갔는데 제가 또 소리를 최소로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녹음 중인데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됐다는 얘기 듣고 허희 평가님이 볼펜 한 번 던지고 또 다시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는 그냥 모든 걸 놓으신 거죠. 지금은 그냥 웃으십니다. 저는 볼펜 던진 적 없고요. 볼펜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허남 평가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출판기 브리핑이나 팟캐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좋은 소식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탁구를 좋아해서 서대문구 탁구대회를 지난 일요일에 나갔거든요. 개인전 나갔는데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예선면 통과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선은 이제 3명씩 조를 잃어가지고 2등까지 본선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등을 하셨습니까? 네. 1승 1패로 올라가가지고 64강부터 해서 제가 4강에서 떨어져서 3위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탁구대회도 안 나가고 또 입상하더라도 여기서 얘기 안 하려고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하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애이 빌어먹을. 괜히 탁구대회 나가가지고 괜히 3위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안 해.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휴가 가시려니까 굳이 또 나와가지고 휴가 안 가시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호남 편원가님의 탁구대회 3위 입상 소식을 저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서부터 나갈 테니까요.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의 소식인데요. 고전의 힘, 세계문학 전집은 불황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959년 의류문화사가 국내 최초로 세계문학 전집을 낸 이후로 지금 이제 6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이후로 민음사, 문학 동네, 열린 책들 등 이제 후발주자들도 속속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과 함께 세계문학을 함께 읽는 독서클럽도 늘어나고 있고요. 출판사별로 다른 판문들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문학 전집의 판매는 쭉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고전은 판매에서 고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각 출판사별로 1위에 오른 세계명작들 알아볼까요? 서로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민음사의 경우 제이지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수꾼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보통 많이 있는 헤르마네스의 데미안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의 모티브가 됐다는 소식 때문에 팬들이 판본별로 수집을 하려고 하면서 전체적인 판매가 이렇게 뛰었고요. BTS 효과가 이렇게 또 고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학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김영하 작가가 한 예능에 나와가지고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하나의 책이라고 말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도 같고요. 네, 열린 책들의 1위는 뭔가요? 열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열린 책들 같은 경우는 세계문학 전집이 다른 곳과 다르게 SF나 추리물 등 장르 소설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셜록홈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판본 몇 개 있으면 좀 가져다 두거든요. 그런데 열린 책들에서는 바스커빌 가문의 개가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호남편원가님은 각 출판사별 1위에 오른 책들을 다 갖고 계신다고요? 1위만 또 저는 갖고 있는데 호민이바 세파수코는 닌음사 버전이고요. 그리고 안나 카레리라는 문학 동네 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책들도 진짜 1위에 판매가 되는 것들 걸 가지고 계시네요. 1위인 줄 모르고 샀는데 1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 소설 쪽에서도 낭만서점이 실질적으로는 1위잖아요. 네, 심정적으로. 저는 손대는 것마다 1위다. 마이더스의 선. 미다스의 선이죠. 그러면 2위에 오른 책들도 갖고 계신가요? 2위에 오른 게 뭐라고 그랬죠? 호남편원가님이 1위만 좋아하세요. 맞아요. 또 저희 낭만서점 클래식 편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클래식 편을 통해서 고전을 또 좋아하게 되신 분들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낭만서점 진행자답게 고전 편을 또 이렇게 집어주시는데요. 이제 세계문학 전집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독서클럽에서 함께 읽기도 하지만 저희 방송 같은 고전을 다루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제 호남편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서 이제 혼자 읽기 벅찬 분들은 이제 낭만서점 고전 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호남편원님과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듣고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주변 분은 안 계신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주영 기자님의 진정성이 결여된 눈. 제가 지금 봤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니까 손짓은 안 하지만 눈에서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이주영 기자님이 평소 약간 천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주영 기자님께 이런 면모가 있구나. 새삼 놀라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서울신문의 보도인데요. 책 읽어주고 책방 탐방하고 방송과 독서 산매경이라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TV에서도 가을 개편을 맞아서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편 내놓은 것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허위평론가님이 이미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독벤저스의 일원이죠? 네, 맞습니다. 허위평론가님 말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책 소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TVN의 예능인데요. 제목은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읽고 싶어서 구입은 했지만 막상 책장에만 꽂혀 있고 꺼내보지 않는 스테디셀러를 새롭게 다시 꺼내서 다 같이 읽고 토론을 나누는 형태인데요. 말하자면 그 부분은 냉장고를 부탁해서 꽂아두고 먹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해두는 것처럼 나의 서재를 부탁해. 서재에서 꽂아두었지만 읽지 않는 책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약간 기획자를 하셔도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지금 이 기사를 3번이나 하는데 멘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남한 표론가님, 너무 띄워주면 저희 또 녹화 시간 많이 늘어나요. 네, 군소리가 많아서 또. 여기에 출연하는 분들은 방송인 전현무 씨를 비롯해서 가수 이적 씨, 배우 문가영, 한국사 강사 설민석이 출연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역사학자 유발하라리, 사피엔스를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80만 부가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천만 부가 팔린 책이거든요. 이제 이번 책을 다루면서 또 게스트도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설가 장강명 씨 그리고 김상욱 물리학과 교수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물복지, 스트레스의 의학적 원인,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벌어나갔다고 하니까 안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또 EBS에서도 가을 개편을 맞아서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요?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에 퍼져 있는 서점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는 김은 소설가가 백영욱 작가와 함께 속초의 동화서점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63년이나 되기도 했고 제가 한번 갔을 때 이제 서점을 느낌 있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실 것 같습니다. 김은 작가는 또 자전거 여행이라는 산무집도 유명하고요. 아, 그렇죠. 워낙 이런 기행과 잘 어울리는 분이라 또 이 프로그램에서 섭외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여행 가서 엄청 멋진 문구, 글귀 같은 걸 이렇게 써오시잖아요. 아마 방송에서 그런 글귀, 멋진 말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4월에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함께 통영에 놀러 갔었는데 통영에 또 굉장히 유명한 책방, 동네 책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경하고 또 통영에 이제 굴이 유명해서 굴 먹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책방을 탐방을 하면서도 또 그곳에 주변에 또 여행을 즐기고 하는 프로그램. 맞아요. 오늘 허나은 평가님이 벌써 3번 이 녹화를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지영 기자님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그렇군요가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뭐지? 네, 보통 저희 자르는 분은 허위 평가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그렇군요 하는 게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면 또 바로 가수 스케줄이 있거든요. 근데 꼭 어쩌다가 하루에 두 개 잡히는 날이 이제는 드물거든요. 아, 두 개 잡혀서 나도 허위 평가님처럼 바쁜 척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자꾸 이게 방송이 미뤄져서 앞으로 두 개 하기 힘들겠다. 약속 시간 못 지킨다고. 이지영 기자님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군요가 나와있었는데 방송,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이번 주 출판기 브리핑 저희 세 명 모두 고생했네요. 저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아닙니다. 뭐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오겠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사실 속담에 그런,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번개풀에 콩 구워 먹는다.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출판기 브리핑을 한 것도 처음이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탁구 대회 3등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꼭 휴가 갔다 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만서점 215회에서는 토마스 해리스 작가의 양들의 침묵을 다룹니다. 보통 이제 양들의 침묵 같은 경우가 작품도 굉장히 뛰어났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흥행에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의 아카데미에서요. 양들의 침묵이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고 주요한 부분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영가가 제한되는 작품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양들의 침묵 그리고 원작 소설이 남긴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다는 얘기겠죠. 이 영화가 개봉한 것이 1991년이죠. 91년이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양들의 침묵 원작을 위해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와 이건 이게 1991년 작품이라고? 이게 말이 돼? 라는 느낌도 있고 양들의 침묵이 성공을 하면서 특히 캐릭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양들의 침묵은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게 계속해서 지금도 한니발 렉터 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양들의 침묵이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또 한니발 렉터의 일종의 부합격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레드드래곤도 나오는데 그것도 영화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키운 영화 하나 아니면 잘 키운 악역 하나 열 블럭버스터 부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이 오래된 느낌이 들지 않는 건 그만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앤서니 홉킨스 배우가 워낙 유명하지만 특히 이 작품 양들의 침묵이 앤서니 홉킨스에게 있어서도 참 기억에 남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64회 아카데미상의 나무주연상을 또 이 작품으로 받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앤서니 홉킨스가 이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 캐릭터에 너무 애정이 있어가지고요. 양들의 침묵 이후에 안서니 홉킨스의 필머그라프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한니발 이거 빨리 속편 제작해야 된다. 빨리 만들자 해서 안 되니까 본인이 제작사로 나서가지고 제작자로 나서서 이제 속편을 또 찍기도 했는데 워낙에 양들의 침묵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침묵만한 그런 평가를 얻진 못했지만 후에 뭐 메즈미 켈슨이 TV 드라마를 통해가지고 또 한니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렉터라는 캐릭터가 정말 희대의 살인마이면서 영화 역사상 또 최고의 악역 캐릭터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도 증명해 보입니다. 네. 또 6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조디 포스터도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스트 디렉터 그러니까 감독상으로 조나단 데미 감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상도 받고요. 주요한 거의 다섯 개 작품은 거의 가져간 것이죠. 물론 한니발 캐릭터도 참 인상 깊지만 그의 쌍벽을 이루는 그와 계속 팽팽한 감정선을 이어가야 하는 이 클라리스 스탈링 역할도 형아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조디 포스터가 그 역할을 참 잘해냈죠. 보통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작품에서는 여자 역할은 희생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분량을 얻는 캐릭터로 출연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양들의 침묵 같은 경우는 물론 한니발 렉터의 경력에 비하면 살인 경력에 비하면 스탈링 극 중에 조디 포스터의 경력은 보잘것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난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은 아닌 게 그런 살인마를 앞에 두고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물론 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긴 하지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팽팽한 그런 긴장감을 형성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양들의 침묵이 단순하게 그냥 잘 만든 연쇄살인마 영화다라고만 평가하기는 힘든 부분이겠죠. 또 이 작품 하면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록창에 들어가서 양들의 침묵 치면요. 자동적으로 양들의 침묵 제목 의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일종의 한니발 렉터 같은 연쇄살인마가 늑대라든지 그런 포악한 짐승이라면 그 주변에서 조용하게 있는 양들. 그런 의미와 맞닿아 있죠. 그렇다기보다는 이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역시 그냥 안 넘어가시네요. 제목은 이 극 중에 클라리스 스탈링이 꾸는 꿈과 연관이 있잖아요. 스탈링이 갖고 있는 내면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어떤 노력 하에 FBI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과연 그 꿈이 그리고 양들의 울음이 그칠 수 있을 것인가. 한니발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스탈링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꿈도 그렇고 스탈링이 어린 시절 어떤 가정사를 지니고 있나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양들의 침묵이 훨씬 더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가 스탈링의 과거도 좀 궁금한데 라고 했을 때 이 책이 그것에 이제 굉장히 좋은 보완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이 책을 다루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이 책의 30주년 기념 에디션이 새로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양들의 침묵을 비롯해서 한니발도 나왔고요. 한니발 라이징도 나왔고요. 아마 대다수의 한국 많은 분들은 책보다는 영화로 먼저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작품들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책도 또 다른 매력으로 또 많은 분들을 매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작품을 쓴 토마스 헤리스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코뉴스 트리븐의 경찰 출입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AP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동안 정말 이 양들의 침묵이나 한니발에 나오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인사건을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때 경험으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게 됐고 그때 경험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토마스 헤리스의 대표작이자 최고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한 양들의 침묵 소개해드린 대로 조너선 드미 감독의 영화로 훨씬 더 또 유명세를 차기도 했고요. 물론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소설로 나왔을 때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양들의 침묵이 선곡을 하면서 후속격인 한니발 같은 경우가 11년 만에 속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999년 6월에 출간 즉시 초판이 150만 부가 판매되었대요. 그래서 미국 출판사상 초판 최고 판매 부수, 최고 계약금, 최대 판권료라는 3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양들의 침묵 이후 쓰여진 한니발과 한니발 라이징이 양들의 침묵에 비해서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다지 호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원작이 준 충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를 영화에서 만나봤을 때 안소니어 퀴스의 연기가 뛰어나기도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영화에서의 한니발 렉터의 매력은 안소니어 퀴스에게 지분이 많이 가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요. 그것은 물론 연기도 잘한 게 있지만 렉터 자체가 갖고 있는 이게 좀 어패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살인마 그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구나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물론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속편에서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그런 충격의 매력을 느끼기엔 좀 쉽지는 않았겠죠. 저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조금은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는 사실 주연급 조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서사의 주인공은 클라리스 스털링이고 또 버팔로 빌이라고 하는 그 연쇄살인마를 쫓아가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한니발 렉터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잖아요. 그건 그가 전면화돼서가 아니라 그가 스타일링의 시선으로 간접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면모가 독자들이나 관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아카데미에서 안서니 워키스가 상을 수상했을 때 또 많이 나왔던 그런 뉴스가 뭐냐면 이렇게 짧게 출연하고도 상을 받은 사례 누가 더 짧았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양둘의 침묵 마지막에 적외선 감재기를 쓴 그런 살인마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국중 조디 포스터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처치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장면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한니발 렉터가 전화를 거는 모습으로 여전히 사회에 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딱 주는 충격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럴 정도로 캐릭터 자체가 주고 있는 힘이 세니까 그게 비중에 상관없이 영화를 좀 지배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매력이 이제 양둘의 침묵에서는 있었던 거죠. 네. 그 전화를 거는 결말 같은 경우는 영화와 소설이 또 달라요. 그렇죠. 어쨌든 매력적인 악역이라고 해도 그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가 너무 많은 걸 드러내는 순간 독자들이 그에게 갖는 이 매력 포인트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한니발 혹은 한니발 라이징에 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그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양둘의 침묵을 읽으면서 그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넷플릭스 시리즈의 그 드라마 중에 마인드헌터라는 작품을 굉장히 즐겨보고 특히 시즌1 같은 경우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냥 지금 허위평론가님하고 저가 앉아있는 그런 구도로 연쇄살인마와 또 이제 조사관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우라가 있는 게 그런 살인마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잔혹하게 죽이고 그걸 몇 명이 죽이고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하다 보면 또 극 중에 버팔로빌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버팔로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 양둘의 침묵에서도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인물들이 갖고 있는 거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잘 살고 자유의 의미가 있고 이러지만 이런 수사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그런 범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또 미국의 어떤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열쇠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그 드라마가 양둘의 침묵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 오마주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아 영화의 원작이구나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좀 여러 면에서 비교하는 그런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자 양둘의 침묵은요. 1988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주년 기념판이 한국에도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을 영화로 만든 동명의 작품 완성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마침 이 기회에 저희가 원작 소설을 다뤄보는 것도 괜찮으리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FBI 연수생인 클라리스 스탈링은 상관인 제크로포드 부장의 호출을 받습니다. 크로포드는 FBI가 현재 구금된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면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니발 렉터를 스탈링이 담당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스탈링은 식인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하니발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스탈링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하니발이 자신을 꿰뚫어보려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법할로 빌이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범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요. 상원위원회 딸이 그에게 납치되면서 FBI는 사건 해결을 위해 이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하니발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과거의 연쇄살인범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 스탈링. 그 기묘한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 제압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경찰력들이 동원되잖아요. 어떻게 저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고도 저 연쇄살인마 한 명을 못 잡지? 라고 할 때 궁금증이 이게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심리전인 거잖아요. 항상 심리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꿰뚫어보고 있고 그것이 너무 정확하구나. 내가 제압당하고 있구나. 이런 심리에서 항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뭔가 이렇게 사건보다는 사건 안에서 심리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또 양들의 침묵이 가장 최고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나운 편언가님이 이 작품에 대해 거듭 격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소설의 초반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들의 침묵 시작 부분에서는요. 크로포드 부장의 호출을 받은 스털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작품이 품고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연쇄살인마를 다룬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연쇄살인마를 잡을 땐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속된 말로 초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건을 수사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보통 남자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양들의 침묵은 스탈링 그리고 또 여성이 주인공일 거다라는 것을 첫 장부터 드러내고 있죠. 연쇄살인을 다루는 FBI 내의 행동과학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탈링은 바로 이곳의 연수생입니다. 여기에서 상위 15%에 속하는 인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스탈링이 대학 시절에 크로포드가 진행했던 범죄학 세미나 수업을 듣고요. 감동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하면 FBI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크로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행동과학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리고 아니다 아직은 더 실력이 필요하다 공부해라 라고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답변도 없었어요. 스탈링 입장에서는 심리학과 또 범죄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상담사 자격증도 땄을 만큼 내가 준비된 인재다 이걸 좀 어필을 했는데 웬일인지 크로포드는 스탈링에게 냉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탈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아직은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FBI인의 행동과학부는 남성들의 세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여성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크로포드가 스탈링을 갑자기 호출하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느꼈던 그 호감이 되살아나게 돼요. 또 서류 작업만 담당하는 이 업무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스탈링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 크로포드가 무슨 부탁을 하던지 간에 혹은 무슨 지시를 하던지 간에 최대한 내가 거기에 좀 따라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굳히게 되죠. 정말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스탈링이 물론 설문지를 가져가서 답변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 인물이 바로 악명높은 한입의 렉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탈링이 이렇게 의욕이 넘치고 이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독자 입장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연수생 신분인 스탈링에게 맡기는 걸까 해요. 그렇죠. 처음에 저도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왜 스탈링을 불렀을까에 대한 또 궁금증을 계속해서 갖게 만들면서 극을 따라가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설정이기도 하죠. 네. 스탈링을 호출한 크로포드 두 사람의 대화를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15쪽부터 19쪽까지고요. 아무래도 연륜으로 보나 또 사회 경험으로 보나 제가 크로포드 부장을 그리고 허위평원가님이 스탈링을 목소리 연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구금된 유명한 연쇄살인범 32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심리적 프로파일링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목적이야 대부분 잘 따라주고 있기는 한데 아마도 자기 과실을 하고 싶어서겠지 27명이 적극 협조 중이고 항소 중인 사형수 4명은 예상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가장 간절히 면담과 검사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아직 가타붙다 말이 없거든 내일 자네가 수감소로 가서 그를 만났으면 하는데 면담 대상자가 누굽니까? 정신과 의사 한니발 렉터 박사 식인종 한니발 말씀이군요 그래? 좋습니다. 제가 하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접니까? 주된 이유는 자네 손이 비니까 그가 호락호락하게 협조해 줄 것 같지는 않아 이미 우리 측 요청을 거절했어 직접은 아니고 중재자인 수감소 소장을 통해서지만 이번에는 자격 있는 조사관을 보내서 개인적으로 면담 요청을 해볼 생각이야 그 밖에 다른 이유를 자네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지금 우리 부서에는 그 일을 할 만한 인원이 남아있지 않아 부장님은 법팔로 빌 사건과 네바다주에서 일어난 일들로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맞아. 늘 그렇지 뭐. 여기저기 시체 투성이야 내일이라고 하셨는데 서둘러야겠네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은요? 없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도 심리적 평가를 써서 제출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 렉터 박사가 쓴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에 관한 심리적 평가 자료만 해도 양이 차고 넘쳐 내용이 전부 다르거든 웃기는 얘기지. 하니발 렉터는 아직도 정신과 의사 자격으로 정신의학 저널에 그를 기고해 내용이야 물론 대단하지 하지만 그는 본인의 비정상적 상태에 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 한 번은 렉터가 수감소장 칠턴 박사의 장단을 맞춰주는 척 한 적이 있어 성기에 혈압 측정 띠를 두르고 앉아 칠턴이 보여주는 파괴된 물건들의 사진을 보면서 검사에 응한 척 한 거야 그러고는 칠턴의 정신을 분석한 글을 저널에 실어 칠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요즘도 렉터는 소일거리 삼아 본인의 사건과 무관한 외부의 정신의학과 학생들과 진지하게 서신을 교환하고 있어 만약 그가 자네 질문에 응하지 않아도 곧장 내게 보고하도록 해 그의 모습은 어떤지 감방 풍경은 어떤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말해주면 돼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려달라는 뜻이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스타일링 집중하고 있지? 네 부장님 하니발 렉터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해 수감소장 칠턴 박사는 자네가 렉터를 상대하면서 취하게 돼 실질적 절차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지려 할 거야 그러니 정도를 벗어나지 마 어떤 이유로든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 렉터가 자네에게 말을 건다면 그건 그가 자네에 대해 알아내려고 한다는 뜻이야 뱀이 새 둥지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종류의 호기심이지 그자와 면담하면서 약간씩은 정보를 주고받겠지만 그자에게 자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주지 마 자네에 관한 개인적인 사실들을 그가 머릿속에 담아두지 못하게 해야 해 그자가 윌 그레이엄 요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자네도 잘 알 거야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신문에서 봤습니다 렉터는 윌에게 체포되자 리놀륨 칼로 윌의 복부를 찔렀어 윌은 그때 죽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어 레드드래곤 기억하지? 렉터는 레드드래곤 프렌시스 달러하이드를 시켜 윌과 그의 가족을 습격하게 했어 렉터 덕분에 윌의 얼굴은 피카소의 그림처럼 엉망이 됐지 게다가 렉터는 수감소에서 간호사를 공격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자네는 일에 집중하고 렉터의 정체를 잊어서는 안 돼 크로포드가 스탈링에게 이 면담을 진행하도록 한 건 우선 스탈링의 손이 비니까 또 지금 우리 부서에는 그 일을 할 만한 인원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이유이긴 한데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스탈링의 능력을 크로포드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위 15%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탈링이 이제 렉터 박사와 그런 면담을 하기 전에 크로포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이 렉터의 어떤 심리를 알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스탈링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연쇄살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연쇄살인의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연쇄살인마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이발 렉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또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죠 네 한이발 렉터가 여기에 아직 등장하진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하구나 이걸 계속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렇죠 뭐 일례로 명망있는 의학 저널에 관련해서 또 글을 기고한다는 건 그만큼 그 글이 독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겠죠 네 또 식인종 한이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인육을 먹구나 그렇죠 뭐 이런 좀 끔찍한 상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인을 한다는 것과 굉장히 저명한 박사였다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또 어울리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인물은 누구야? 어떤 인물일까?에 대한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네 한편으로 한이발 렉터는 또 냉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분석하려는 수감소장 칠턴 박사의 장단을 맞춰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칠턴의 정신을 분석한 글을 전월에 실어 글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한이발 렉터가 결국에는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을 하고 그 심리를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아주 잔인한 면모도 여기에 더 언급이 되죠 윌 그레이엄 요원에게 체포됐을 당시 칼로 윌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렇죠 그걸로 그친 게 아니죠 네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레드드래곤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윌에게 또 복수를 가했는데 근데 그 복수를 가한다는 구체적인 그 사항이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얼굴에 이제 칼을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칼을 통해서 복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한이발 렉터가 아까 식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이렇게 윌에게 했던 사례를 딱 듣게 되니까 이 인물이 잔혹 무도하구나 라는 것도 또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절대로 경찰이나 FBI 같은 요원이 되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그럴 거고 저는 그래서 좀 걱정됐던 게 스타일링이 아무래도 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잘 연기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런 한이발 렉터와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서로 마주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몇 마디만 나누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얘를 어떻게 가지고 놀까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스타일링이 이것을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이 부분에서 또 생기더라고요 저는 렉터 박사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감각이 예민한 동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과 대면했을 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놀랍도록 잘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딱 처음 만났을 때 핸드백 가죽 냄새를 맡고도 어떤 상표인지 알게 되고 또 화장품 냄새 가지고도 그거를 그냥 오늘은 화장을 좀 지나겠네 이게 아니라 어디 상표에 뭐를 썼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얼굴 표정을 숨기려고 해도 또 말로 내보이지 않고 침묵을 한다 해도 채취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캐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로 나의 본질을 자꾸 들여다보려 한다는 것 이게 참 무시무시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핸드백 하나 가져갔을 때 스타일링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네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핸드백을 가지고 있군 이러면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라든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거조차도 처음 만남에서 몇 분 되지 않았는데 바로 파악을 하는 인물이 바로 렉터 박사죠 스타일링은 크로포드의 지시를 받아서 볼티모어 정신질환 범죄자 수감소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의 소장인 칠턴과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칠턴이라는 인물이 스타일링을 잘 대해주지 않아요 이 칠턴이 좀 건방지고 비호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렉터 박사도 그냥 얘하고 이렇게 있기보다는 한번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조사에 응해준 척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칠턴이라는 인물은 또 자신의 과시욕이 굉장히 센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니발 렉터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명성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스타일링이라는 외부에서 온 인물이고 또 칠턴이 보기에는 또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깔보는 인상으로 스타일링을 대하기도 하죠 칠턴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크로포드는 역시 머리가 좋아 미인계를 통해서 한니발 렉터를 구슬려 보려고 하다니 말이야 맞아요 참 기분이 나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스타일링에게는 그것이 한니발 렉터를 딱 가서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칠턴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스타일링이 과연 얼마나 또 침착하고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의문을 갖기 마련인데 칠턴에게 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 이 정도면 한니발 렉터와 대면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 축축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FBI를 비롯한 이런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소수자 여성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가도 이 소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우리 편과 나쁜 편을 나눴을 때 칠턴이라는 인물은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벌써 그렇게 스타일링이 고생을 하게 된다면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렉터 박사를 만나러 갈 때 또 몇 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더 심한 말들을 할 거잖아요 그것을 또 스타일링이 이겨낼 수 있겠구나 견뎌낼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칠턴과의 만남 이후에 또 렉터를 만나러 스타일링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칠턴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렉터의 담당 보호사가 그가 우편으로 받는 출판물에서 스테이플러 철심을 빼는 일에만 하루에 10분 이상을 쓰고 있다고 말이죠 네 그리고 펜이나 연필도 건네서는 안 되고 그에게 건네는 물건들은 전부 음식 반입구를 통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데 그쵸 뭐 철심이라든지 펜이나 연필은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렉터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간호사라든지 칠턴 박사라든지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죠 네 또 렉터가 이 감옥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속복과 마우스피스를 장착해야만 한다라고 또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 양두리 침묵의 영화를 보게 되면 한니발 렉터의 상진물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그 마우스피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두리 침묵 이번에 30주년 기념판 딱 표지를 보게 되면 그 마우스피스가 이미지로 아이콘처럼 딱 박혀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것은 바로 한니발 렉터군 하는 인상을 줄 정도로 바로 이제 트레이드 마커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한니발의 행동을 제약하는 이유는 그가 1976년에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진료소로 옮겨서 간호사가 진료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 치아로 이 간호사를 공격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 장면도 매우 끔찍하게 여기에 서술이 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이는 이 인물이 계속해서 렉터가 궁금해진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정신상담 박사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한 폭력성을 보여주니까 그렇다면 이 인물의 빈틈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렉터 박사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순간에 충동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정말 최상급이구나라고 또 보게 되죠 렉터가 이 간호사를 공격하는 동안 그의 혈압이 85를 넘지 않았다는 것 네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결코 흥분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놀랍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거잖아요 아까 이제 허위평론가님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 같은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포악한 동물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초식 동물들을 공격할 때 고양이과에 속한 그런 야수들은 어슬렁 어슬렁 감시하고 있다가 딱 공격할 시점을 골라가지고 한 발에 없애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수성을 보이는 게 렉터 박사이기도 하죠 네 자 스탈링은 이런 렉터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렉터는 역시 심리전의 달인입니다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에서 스탈링의 특징을 단번에 파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링은 그걸 간파당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그것이 어떻게든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 겉으로도 태어난 척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의지가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기어코 이 렉터 박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자신의 전력과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받게 됩니다 렉터가 밸런타인데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스페일의 자동차를 들여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라스페일은 렉터의 환자이자 또 그의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탈링은 그 자동차를 찾으러 가는 게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크로포드에게 그 자동차를 찾겠다고 얘기를 하죠 스탈링이 연수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 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탈링에게는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생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수업도 들으면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바로 이 라스페일의 차를 찾아가지고 그 단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능력을 정말 최대치로 발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스탈링은 굉장히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요 시험은 시험대로 쳐야 되고요 그렇죠 또 크로포드가 시킨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일을 다 잘해야 하는 그렇죠 저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수사관으로서 스탈링은 정말 초보잖아요 초보인 것에 대한 주변의 편견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또 선입견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스탈링이 이겨내야 할 악조건들이 산재에 있는 거죠 네 자 긴 추적 끝에 스탈링은 라스페일의 자동차를 찾아 냅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바로 보존에게 담긴 어떤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근데 그 머리 같은 경우도 보존에게 담겨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뒷좌석 보게 되면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 밑에는 마네킹으로 또 돼 있잖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그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시체를 그 뒤에 놓아두었던 겁니다 네 이후에 스탈링은 렉터와 다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렉터는 그 머리가 라스페일의 연인이었던 클라우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라스페일이 생전에 한 말에 따르면 클라우스가 바람을 피웠고 그렇죠 자신이 격분한 나머지 목을 졸라 그를 죽였다라는 거였는데요 라스페일이 이 렉터의 환자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의사는 환자의 비밀 보호 조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자신의 어떤 악행들을 라스페일이 또 의사에게 털어놓았던 것인데 맞아요 렉터가 정말 많은 상담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심리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다 그렇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는 흥미로웠던 게 렉터 박사가 스탈링을 딱 만나게 돼서 칠턴 박사와는 다르게 렉터 박사의 스탈링 예하고는 말이 통하겠다 하지만 말이 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힌트를 주고 그 힌트를 풀 수 있는지 능력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라스페일의 차에서 뭔가를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차에서 그 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렉터 박사가 스탈링에게 또 다른 힌트를 하나 주게 되죠 아마 이 버팔로 빌이 2층 집에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버리고 있는 그런 살인 행각들 버팔로 빌의 살인 행각들이 렉터 박사가 봤을 땐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을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흘리듯 단서를 스탈링에게 흘리고 나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스탈링의 임무는 렉터와 면담을 해서 그에게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그에 관한 결과를 얻는 것이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버팔로 빌의 연쇄살인과 관련된 단서를 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크로퍼드는 스탈링에게 단기적인 FBI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고 스탈링은 또 버팔로 빌 사건과 관련해서 렉터에게서 정보들을 얻고 또 수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버팔로 빌에 관한 사건 파일을 스탈링이 보게 되는데 이 버팔로 빌이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마는 다섯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에 피부를 벗겼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을 일주일 이상 감금했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팔로 빌이 여성들을 감금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 사람들은 아마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고 강간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버팔로 빌은 강간을 하거나 또 신체적 확대를 하진 않았죠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건 사실은 살을,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 버팔로 빌의 희생자가 또 발견이 되는데 그 부검에 스탈링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이 희생자의 목 안에 곤충 번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두리 침묵의 포스터가 생각이 나는 게 하얀 배경으로 사람의 얼굴 형상이 있고 입에 아마 나방의 형상이었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라스페일의 자동차에 있던 클라우스의 머리 거기에서도 동일한 곤충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단서가 바로 렉터 박사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스탈링에게 힌트를 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죠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로포드는 섣불리 단정하지 말자 그렇죠 라고 또 스탈링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칠턴 박사에게 렉터가 했던 것처럼 혹시 렉터 박사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서 괜히 혼선을 주고 또 자신은 놀이처럼 이 크로포드를 비롯해서 수사관들에게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테네시주의 상원의원의 딸이 버팔로빌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렉터가 이 사건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크로포드와 스탈링이 렉터에게 다시 접근을 해서 뭔가 단서를 얻어보자 또 이런 합의점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탈링은 다시 렉터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낭독으로 렉터와 스탈링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한이발 렉터를 호남홍 평론가님이 또 연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66쪽부터 270쪽과 그리고 288쪽부터 297쪽까지를요 바로 이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렉터 박사님 지금이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저희가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어요 누구를 위한 기회? 박사님을 위한 기회죠 우리가 캐서린의 목숨을 구할 경우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마틴 상원위원 보셨죠? 그래 뉴스 봤어 상원위원의 호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지 방향을 잘못 잡아주긴 했지만 특별히 해로운 것도 없더군 심각하게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작성할 것 같았어 마틴 위원은 영향력이 막강한 분인데 큰 결심을 하셨어요 어디 들어보지 저는 박사님이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마틴 위원은 만약 박사님이 우리를 도와 캐서린 베이커 마틴이 무사히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해준다면 연방시설로 이감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감된 감방에서는 바깥 풍경을 내다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수감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일종의 직업을 갖게 되시는 거죠 보완 제안이 풀리지는 않겠지만요 믿기지가 않는군 클라리스 믿으셔야 합니다 아 당신을 믿어 하지만 당신은 살가죽을 제대로 벗기는 방법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 더 모르는군 상원의원이 당신을 통해 제안한다는 건 좀 생풍 맞지 않나? 박사님이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저하고만 얘기하겠다고 하셨죠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캐서린을 구해내는 일에 도움을 못 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불회하기도 하고 사실도 아닌 말이로건 클라리스 난 제크로포드가 누구든 내게 그런 보상을 제안하게끔 허용할 거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당신을 통해 상원의원에게 말을 전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엄격하게 맞교환을 할 생각이야 당신에 관한 정보를 약간 받는 대신 범인에 대한 정보를 넍비도록 하지 어때?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고요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캐서린이 기다리고 있잖아 살인마가 숫돌에 칼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캐서린이 옆에 있었으면 당신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할까?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최악의 기억은 뭐지? 이게 더 급한 거야 그리고 날쭈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죽음이요 얘기해봐 아버지는 마을 보안관이셨어요 어느 날 밤 마약 중독자 둘이 약국 뒤쪽에서 강도질하고 나오는 걸 보셨죠 픽업트럭에서 내린 아버지가 펌프 연사식 산탄총으로 쏘려고 했는데 불발됐고 그들이 먼저 아버지를 쐈어요 불발됐다고? 제대로 장전이 안 된 거죠 레밍턴 870이라고 구식 펌프총이었거든요 탄환이 약실 안에서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을 쏠 수 없으니 약실을 열고 탄환을 꺼내줘야 하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면서 약실을 문짝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사망했나? 아니요 아버지는 강한 분이셨어요 한 달 정도를 버티셨죠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보러 갔었나? 네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얘기해봐 이웃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병문안을 와서 아버지에게 죽음에 관한 고찰이라는 시의 끝부분을 읽어줬어요 그 할머니는 할 말이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자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잖아요 그래 그랬지 당신은 꽤 솔직하군 클라리스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 교환을 해보자구요 웨스트 보지니아에서 발견된 시신은 살아있었을 때 꽤 매력적인 여자였을 것 같나? 잘 꾸미고 다닌 여자였어요 괜한 말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마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몸집이 컸어? 네 가슴에 총을 맞았다고 했지? 네 가슴이 빈약했겠군 몸집에 비하면요 하지만 엉덩이는 컸겠지? 펑퍼짐하게? 맞습니다 그 밖에는? 범인이 시신의 목 안에 고의로 곤충을 넣어뒀습니다 이건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나비였나? 나방이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클라리스 보팔로빌이 캐서린 베이커 마트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말해주고 오늘은 이 말 작별해야겠어 이게 내 마지막 말이야 상원의원에게 가서 범인이 캐서린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지 말해줘 그래야 상원의원이 나한테 더 흥미로운 제안을 하지 아니면 캐서린이 강 표면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든지 범인이 캐서린을 어쩔 작정인데요? 가슴이 달린 조끼를 만들려고 해 스탈린이 렉터에게 제안한 내용 그러니까 감옥을 옮겨주고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렇죠 이 제안은 사실 상원의원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크로포드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렉터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렉터의 마음속으로 빙의해가지고 낭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크로포드가 제안을 한다는 거 거짓 제안을 하는데 과연 렉터가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정보를 줄 사람 같지도 않고 아마 이 지금 제안이 그렇게 딱 정말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 마티노아 의원에게 전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겠죠? 그렇죠 렉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스탈린과 크로포드가 지금 하루빨리 상원의원의 딸을 찾아야 하니 그렇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적당히 속아 넘어가는 척 하면서 진짜 자신이 알고 싶은 스탈린의 과거를 캐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아이러니 같은 사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렉터 같은 그런 경험 많은 일종의 박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초짜 같은 클라리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보통 마인드헌터를 보게 되면 살인마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인마를 딱 봤을 때 그리는 추상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은 거 그래서 딱 보게 됐을 때 오는 굉장히 좀 충격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굉장히 평범해라고 생각하는데 한 리발렉터는 딱 보는 그렇게 평범한 인물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차분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상한 매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의 침묵이 묘사하는 인물들은 사실 그런 전형에서 다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또 이 책을 또 이 영화를 보는 매력 중에 하나인 거죠 하니발 렉터가 요구하는 게 돈이나 혹은 물질적인 거였다면 맞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과거라는 것 이게 참 섬뜩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심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인물을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의 정보라는 것이 렉터 박사에게 계속해서 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뭔가 렉터 박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굉장히 섬찟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렉터 박사가 원하는 보상 같은 것들은 아마 심리적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지금 아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경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린 시절 최악의 기억은 뭐지 맞아요 이건 당신의 트라우마가 뭐냐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타일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간파를 하고 그리고 아마 스타일링도 계산을 했겠죠 이런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신이 렉터 박사에게 뭔가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클라리스의 과거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 과거가 궁금하다는 건 클라리스가 갖고 있는 어떤 끌림이 있다는 건데 렉터 박사도 그 회원 얘기하잖아요 아 스타일링 자네가 이제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라고 하는 부분들 렉터는 날조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스타일링 입장에서도 자신의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을 보안관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뒤에 가면 아버지가 엄격한 의미의 또 마을 보안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쉐리프 아니면 폴리스 그건 아니고 일종의 경비원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링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히 알려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타일링이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다고 보는 건 서로 자신의 정보를 주고 나서 꼭 우리 이제 정보 교환하기로 했잖아요 법할러기일에 관한 정보 빨리 넘겨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더 소름돋은 건 하니발 렉터가 스타일링이 꾸며낸 부분 뭔가 우회적으로 말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 눈치를 채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넘어가지 논리적인 모습을 하니발 렉터는 다 알아채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사람 앞에서는 도대체 뭘 숨길 수 있을까 맞아요 저도 스타일링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하니발 앞에 있다면 꼼짝도 못했겠구나 계속 그런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신을 분석한다고 스타일링을 하니발 렉터에게 붙인 건데 우리가 그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니발 렉터 같은 사람은 실제로 정신 분석을 오래 했고 경험이 많기도 하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갖는 갑작스러운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또 충격도 굉장히 큰 거겠죠 네 자 이후에 렉터와 스타일링은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희생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곤충에 대한 또 상징성 그걸 렉터가 설명을 해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은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저 곤충을 왜 목에 넣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심지어 그 곤충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렇죠 언급도 안 했는데 이미 이 렉터는 알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이 나비 정확히 말하자면 나방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렉터는 도대체 모르는 게 뭘까 맞아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마고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개를 해드리면 오래된 정신 분석 용어라고 하면서 렉터 박사가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마고라는 게 유아계 형성돼 무의식에 묻혀 있다가 성인이 됐을 때 유치한 짓을 하게 만드는 부모의 이미지를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로마인들이 장례식에서 사용한 조상들의 밀랍 흉상에서 따온 용어인데 크로포드는 이제 펀데기에서 그런 의미를 읽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는 아마 변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뭐냐 하면 펀데기 같은 거는 유충을 따고 있다가 날개가 달린 나비로 또 날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몸집이 큰 여자들을 납치했고 또 납치한 여자들을 보면 이 버팔로빌이 탈피를 꿈꾸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범인은 아무래도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거부를 당한 인물 중 한 명일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스타일링에게 들려줍니다 성전환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들을 살해하고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이제 입는 과정을 가는 건데요 그럼 이제 뭐 스타일링도 그렇겠지만 단선화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성전환 수술한 병원에 가서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한 인물은 누구일까를 이제 알아내면 되는 건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이 정도 정보를 얘기해줬으니 이제 스타일링 당신의 이야기도 더 해봐라 라고 해서 또 어린 시절 얘기를 집요하게 렉터가 캐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에서 느껴진 게 뭐냐면 렉터 박사는 아마 지금 이렇게 단서를 주긴 하는데 빨리 이 단서 넘기고 클라리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빨리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렉터 박사의 어떤 심리에서는 클라리스에게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신적인 고향감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또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스타일링이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이제 엄마의 곁을 떠나서 이 목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예전의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또 이 말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들 거기에 렉터 박사가 흥미를 보이고 그 뒤에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말이 있는 목장에서 한 게 된 게 사촌 엄마의 사촌 부부에게 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 붙일 곳이 마땅히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나라고 부르는 말을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말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나라는 말과 함께 그 목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죠 말이 목장이지 실은 이곳은 말들은 이제 도사라는 맞아요 그런 목적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스타일링 입장에서는 이 말만은 지켜주고 싶다 그렇죠 라는 마음으로 이 한나와 함께 도피를 했다는 건데요 그때 이야기도 또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이 양들의 침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감을 함께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 밖에서는 또 다른 살인마가 계속해서 살인 행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는 한리발 렉터라는 인물과 스타일링의 어떤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한리발과의 싸움으로도 사실 힘겨울 수 있지만 또 그 감옥 내 지키는 사람들, 남성들과의 싸움도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크로포드와의 관계도 포함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크로포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스타일링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묘사가 됩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버팔로비를 잡는 얘기보다는 사실 한리발과 스타일링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주가 될까 크로포드와 스타일링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기에 초점이 더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양들의 침묵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서 한리발이라는 작품도 나오고 한리발 라이징도 나오고 하는데 이 작품을 읽게 되면 물론 스타일링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생기는데 도대체 이 한리발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 것까 그의 과거는 좀 어땠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1년 뒤에 나온 거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화답처럼 그 후에 작품이 나왔고 그럴 정도로 한리발이라는 인물이 독자들에게 남긴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강렬했겠죠 한리발 입장에서는 스타일링이 크로포드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도 일찍 간파를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 얘기를 또 렉터에게 들려줬는데 이 스타일링이라는 인물을 데려온 것도 바로 크로포드이기도 했고요 또 스타일링이 이 소설 안에서 계속 아버지 곧 크로포드를 부정하는 면도 나오고 또 그를 정말 이제 신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양극단의 감정을 크로포드에게 투사하는 이것도 아마 지켜보면서 한리발이 또 즐기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스타일링 입장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이미지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되게 유능한 물론 경비여기인이긴 했지만 유능한 경찰이라든지 그런 수사요원의 모습을 봤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크로포드에게 또 존경심의 마음을 담아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해석의 차원을 더 넓혀보자면 한리발 역시 또 다른 스타일링의 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렉터 박사 같은 경우는 되게 차분하게 정말 뭔가를 알려두듯이 얘기하는 면모가 또 그런 식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타일링에게는 두 명의 스승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렉터를 설득해서 버팔로비를 잡는 단서를 얻어내려고 했던 크로포드와 스타일링의 계획은 안타깝게도 7턴의 공명심으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정보를 잘 얻어가고 있구나 버팔로비를에게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일을 계속해서 계획도를 진행해야지만 상원의원의 딸이 숨지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숨지게 된다면 그 수사가 실패하는 건데 갑자기 7턴이 렉터에게 와가지고 야 너 사실 알아? 크로포드가 너한테 제안한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크로포드와 스타일링이 진행해왔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원의원이 직접 렉터와 면담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걸면서 제발 범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7턴에게 이 정부가 들어가서 7턴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아마 언론들이 알게 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언론에게 이 사건이 발설하게 된다면 아마 그 상원의원에 납치된 딸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렉터는 버팔로 빌이 바로 빌리 루빈이다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 하나 뭐 힌트 드리자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렉터가 스탈린과 면담을 하면서 우리 그냥 편의상 이 살인마를 버팔로 빌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빌리라고 부르도록 하지 라고 했는데 정말로 상원의원에게 빌리라는 이름이 범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탈린은요 아무래도 렉터가 한 말에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렉터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렉터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읽어드릴 낭독에서 이 책의 제목인 양들의 침묵 이 양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네 400쪽부터 405쪽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2년 뒤 어머니는 당신을 사촌부부가 사는 몬테나의 목장으로 보냈어 그때 당신 나이는 10살이었고 당신은 그 부부가 말을 도살에 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말과 함께 목장에서 도망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 여름이라 우린 야외에서 잤어요 뒷길로 도망쳐서 보증원까지 갔고요 그 말의 이름은?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말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차피 도살할 말들을 기르는 거라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한나라고 불렀어요 좋은 이름 같아서요 그 말을 끌고 갔나? 아니면 타고 갔나? 끌고 가기도 하고 타고 가기도 했어요 뛰어넘어야 할 울타리가 앞에 보이면 내려서 끌고 갔습니다 말을 타거나 끌면서 보증원까지 갔다고 그런데 한나는 죽었나 보군 네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봐 작년에 학교로 편지가 왔어요 한나의 나이가 스물두 살쯤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도 아이들을 태운 수레를 끌었고 자다가 죽었대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얘기로 간 몬테나주의 사촌 이모부가 당신을 건드렸나 클라리스? 아니요 그런 시도도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럼 왜? 말과 함께 도망쳤지? 그분들이 한나를 죽이려고 해서요 그걸 언제 알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걸 늘 걱정했어요 한나가 점점 살이 찌고 있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냐? 하필 바로 그날 도망친 계기 모르겠어요 알텐데 줄곧 한나 걱정을 했어요 계기가 뭐였냐니까 클라리스 그날 언제 잠에서 깨어났어? 일찍이요 아직 어두울 때였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깼을 테군 뭐였지? 꿈을 꿨나? 무슨 꿈이었어? 잠에서 깼는데 양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고 양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어린 양을 잡고 있었나 보네 네 당신은 뭘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 말을 데리고 뭘 했어? 불도 안 켜고 옷을 입은 뒤 밖으로 나갔어요 한나는 겁에 질린 상태였고요 우리 안의 말들이 전부 두려워하면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한나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저인 걸 알아보고 제 손에 코를 가져다 냈어요 헛강과 양 우리 옆에 작업장에 전등이 켜져 있었어요 갓도 없이 알만 있는 전구였고 커다란 그림자가 져 있었죠 냉장 트럭이 와서 요란하게 공회전 중이었고요 저는 한나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안장을 채웠나? 아니요 안장을 가져갈 순 없었어요 밧줄로 된 곧비가 전부였죠 어둠 속에 길을 나섰는데 불 켜진 곳에서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그 소리가 오래 가진 않았어요 양은 열두 마리뿐이었으니까요 요즘도 한 번씩 잠을 설치지 않나? 캄캄한 새벽에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잠을 깨지 가끔이요 당신이 버팔로비를 잡으면 캐서린을 무사히 구해내면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거라고 생각하나? 그 양들도 모습 무사해지고 당신도 어두운 새벽에 양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깨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클라리스? 드디어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낭독 오늘 해드린 부분이 세 부분인데 다 공통점이 있죠 대화 부분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지문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인물들 간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 부분 양들의 침묵 아마 이제 클라리스를 괴롭히는 게 그런 양들 꿈속에서 이제 양들의 울음소리였을 거고 그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제 클라리스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라는 걸 이 부분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죠 네 이후에 소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의 독서의 즐거움으로 저희가 남겨두겠습니다 아마 이제 영화의 흐름하고는 크게 뭐 다른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책 원작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영화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원작을 잇는 재미이기도 할 거거든요 과연 양들은 침묵할까요? 자 그럼 저희 한줄평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줄평은 좀 약합니다 한니발 렉터는 전설이다 네 나는 전설이다 리처드 맨에 쓴 소설 제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아 저는 정말 한니발 렉터를요 이 연쇄살인마 장르에서는 정말 최고봉에 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들의 침묵 이후에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그 재미가 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니발 렉터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인물이 주는 연쇄살인마의 어떤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심리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저 인물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지라는 것이 너무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줄평은 이렇습니다 내 감정을 분석하는 나의 꼼꼼한 상담자 연쇄살인범 한니발 렉터 아 이것도 어디서 좀 들은 대사 같은데요 뉘앙스가 네 이거 영화 아가씨의 대사를 제가 좀 차용을 한 건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죠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숙기 아 그렇죠 이걸 그대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타일링이 렉터에게 투입됐다는 건 렉터의 심리를 알아와서 범인을 잡는 건데 스타일링이 이 렉터에게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 같은 구도가 펼쳐지죠 네 윤리적으로 살인범에게 우리가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서 매력을 느낀다는 게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니발 렉터는 그런 죄책감마저 이겨내게 만드는 맞아요 이상한 마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인더헌터 시즌1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마인더헌터 시즌1에서는 연쇄살인범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결국 그 주인공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양들의 침묵은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결말이 나거든요 그걸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 낭만서점 215회에서는 토마스 해리스 작가의 양들의 침묵을 다뤘습니다 네 뭐 양들은 좀 침묵하겠지만 낭만서점은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작품은 또 어떤 이야기로 허위평론가님과 제가 수사를 떠게 될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도 주목해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216회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